바로 이어 막걸리 산업 발전을 위한 토종 발효 미생물 활성화 방안 재현에 대해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 노석범 센터장님의 발표를 짓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순창의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의 센터장 노석범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좋은 자리 초청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아침에 오는데 고생 많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1시 첫 차로 왔는데 또 허겁지겁 안 내셨려고 도착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복장이 너무 좀 익혀서 너무 말려가지고 레스코드를 못 할까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막걸리 산업 발전을 위한 토종 발효 미생물에 활성화한 제약이지만 지금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전통주에 관련된 분 또 전통주 산업에 계신 분 그리고 또 업계에 종사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외람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뭐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제가 전제를 하고 널리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초기에 하이틀맥주에서의 경호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충무발회라는 중국 회사에서 또 한 20년 전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발효 미생물 산업진영원에서 양조용 미생물, 양조용 종균, 호모, 유산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GMP하고 혜사업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 필요하신 업체나 개인단에 공급을 하고 있고 계속 확대해야 하는 추세이니까 향후에 필요하시면 저희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생물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양조에서 특히 막걸리에서 미생물이 왜 중요한지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적이 1위 하는 게 있어요. 뭐죠? BTS죠. BTS, 블랙핑크는 지금 미국 대통령들조차 만나보기 힘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삼성의 반도체는 미국의 대통령이 또는 중국의 주석이 무기화시키려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는 것은 국가경제 아니라 세계경제, 군사 안보를 자주 유지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던 게 지금 삼성 반도체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발효식품이라는 큰 막걸리도 발효식품이잖아요. 주류에 속하지만. 그런데 발효식품에서 가장 기본은 제가 볼 때는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을 빼고는 김치도 안 만들어지고 청장도 안 만들어지고 쉽게 말하면 막걸리도 만들 수가 없고 된장, 고추장, 간장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효식품의 반도체는 바로 미생물이란 자체는 누군가 물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자 공식입니다. 국내 미생물 산업시장 규모는 물론 옛날 자료지만 지금 약 4조 5천억 시장이 있습니다. 미생물 산업시장. 그중에 발효식품 시장이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3조 8천억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래 지금은 많이 성장했겠죠.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발효식품 시장의 많은 부분들이 식품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나고야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단계가 의정서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 나라 법제체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무선 법으로 발효 중입니다. 아마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씨앗이나 우리 미생물 우리라는 것은 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씨앗을 쓰는 나라에서 개발된 제품을 쓰려면 과거에서는 로얄티만 지급하면 됐습니다. 그 미생물의 로얄티. 지금은 이 법이 더욱더 조화히 강화되면서 이 미생물을 쓴 완제품 예를 들어서 일본산 균을 써서 막걸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막걸리에 대한 매출 매포를 달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 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지금 통계청 자료로 향후에 연간 국가 국위에 손해보는 양이 약 6천억 정도 손해보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는 절대로 작은 시장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성숙됐을 때 시장이 아주 컸을 때 왕창 땡기하죠. 그리고 개인한테 제재를 가지 않습니다. 국가 대 국가입니다. 국가에다가 대상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것이 증거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국가가 돈을 먼저 줘야 되고 그 돈은 개인업체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교보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발효된 법이고 지금은 의정선을 나와서 하고 있는 법인데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종 종균을 쓸 토종 미생물을 안 쓰고 주북 미생물을 썼다. 덴마크 미생물을 썼다. 프랑스 미생물을 썼어가지고 제가 막걸린 빵을 만들고 향후에 그분들이 조심조심 관찰하다가 땅 때려버립니다. 너희들 일본 균 가지고 막걸리 만들었지 요즘 분리기술이 다 되어 있거든요.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매출의 몇 퍼센트 일본 국가를 줘 이러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유 보복들입니다. 그건 보입니다. 국내 시장은 어차피 아마 농촌진흥층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국립농구공학은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다. 신고해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나 전문가 분들 계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술의 종류 술의 분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종류의 술이 있죠. 위스키도 있고 맥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뭐 맥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막걸리라는 자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병행폭발요주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병행폭발요주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양조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까지 하시는가 외국 교수님이 병행폭발요공법이라는 양조에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화와 발효를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보통 맥주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지만 따로따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당화도 시켜야 되고 발회도 일어낸는데 동시에 일어난 수는 아주 드문술입니다. 그래서 양조공학적으로 따지면 저첨단에 속하는 그런 기술이 사실은 막걸리 양조 기술입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따로 교수님한테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왜 막걸리 쪽에 미생물을 초기에 강조를 했는가 보면요. 지금 대부분 양조를 하시는 분이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술을 만드시는 분이나 양조장 사업하시는 분이나 양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임팩트가 많겠죠. 원료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품질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미생물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하면 아 첨가물이 하나구나 미생물은 뭐 효모를 넣으면 되지 그죠? 그것도 생각하시면 국을 넣으면 되지 그럼 술이 잘 될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막걸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 막걸리 과정 중에 쭉 양조할 때는 모든 요소에 미생물이 다 관여를 합니다. 초기에 주모단금부터 시작해서 1단사입부터 시작해서 2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장부터 시작해서 재성컷을 시작해서 보관, 유통까지도 모든 부분들이 미생물이 관여 안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들 놓치고 계십니다. 그냥 첨가물이겠거니 자 이것은 제가 조금 뭐 그런 부분인데요. 국내 탁주어 계신 실 대부분 아닙니다. 제가 어느 특정인의 말씀들이 아닌데 현재 아마 양조업을 좀 하실 분들은 요거 제품 아실 겁니다. 엘모사의 제품 프랑스 빵효모입니다. 샤프 프랑스 빵효모입니다. 이 제품 히구찌 모야시는 회사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소주 만들 때 쓰는 곰팡이 종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드라이이스트 쓰고 있고요. 스타이스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소미빈이라는 와인용 효모를 현재 맛글렛게에서 제가 느낌으로는 한 90% 이상의 업체가 타입을 쓰고 계십니다. 요즘 들어서는 중국산 빵효모를 쓰고 계신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민감하다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을 납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이 사실의 탁주어 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빵효모를 쓰시게 되면 저는 시험편을 말씀드릴게요. 막걸리가 빵점 짜게 됩니다. 왜냐하면 빵효모의 특징은 초기에 탄산이 확 나왔다 알코올이 나왔다가 팍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맛이 어떤 맛인가 하면 빵이라는 것은 효모가 죽은 거 아닙니까. 베이킹을 하다 보면 열로 딱 치면 효모의 특징은 효모치 그러니까 구수하게 나는 열린 빵입니다. 막걸리가 빵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빵점 막걸리가 되시려면 빵으로 쓰시면 아주 좋다 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이건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현재는 더 늘었습니다. 이게 2000명의 자료인데 2015년 자료죠. 1100억이 아니라 지금 한 5000억 정도의 규모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통계청과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영화 여기 송가호라는 유명한 배우죠. 이 사람은 잘생긴 정우석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신데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데 제가 아다 보니까 이 영화가 원래 60년대에 나왔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황량이 무겁자라는 영화를 그대로 마주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더 굿이라는 게 이분이 크림 텍스트 라는 배우 하시죠. 그분이 좋은 놈으로 나옵니다. 더 굿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군가 하면 또 옛날에 서부가 아시는 분들은 리반 크립이라는 악당 전문 배우 이분이 나쁜 놈으로 나오고 이분은 제 잘못이 하여튼 이분이 이상한 놈으로 나옵니다. 저는 막걸리 업계에서 쓰는 균을 놨다가 이거와 똑같이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놈입니다. 더 굿 사실 우리 누룩입니다. 우리 누룩을 써야지 좋은 막걸리가 원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누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있었어요. 말이나 소규모로 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모 교수님이 하신 이 이름 자체가 아스파질러스 코리아노스로 되어있습니다. 한국 교수로 등록을 해놨어요. 혹시 이 균 본 적 있습니까? 못 보셨죠? 이런 연구들이 됐는데 그러면 현실로서 나쁜 놈입니다. 막걸리 양주의 나쁜 균 나쁜다 세상에서 살아먹고 죽는 균이 아니고요. 막걸리 이상하게 만드는 균들이 쉽게 말하면 빵용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 양주장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알는가 하면 눈물 나게도 제가 그걸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양주장을 한 300군데 정도 가리를 해봤거든요. 지금도 연결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조금 멋있는 말을 하기 힘들지만 현실을 조금 아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조금 과학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쁜 놈이 그렇고요. 이상한 놈이 이겁니다. 일본 히구찌 모아시사에서 나오는 코어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백국결입니다. 현재 이거 쓰고 계신 양주장 좀 있고요. 쓰고 계신 입국에서도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뭐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은 여기에 일본 소주용 균이거든요. 입국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막걸리를 대부분의 양주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지금 막걸리 만들고 이 맛 때문에 여러분들의 막걸리 길이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막걸리 맛이야. 그래서 그 막걸리 맛이나 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기호는 일본의 협회 양조의 혐오입니다. 국가에서 혐오를 구급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퀴의 전통을 지켜라 라는 게임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혐오를 갖고 올 수는 없지만 훔쳐가서 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막걸리를 만드는데 미생물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1번은 혐오가 맞습니다. 2번을 말씀드리면 국 곰팡이 맞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국순당에 계신 분도 계신 배상면 회장님께서 아주 옛날에 타이프로 친 책자가 있어요. 양조기술의 책자 타이프로 오타도 좀 많이 나와요. 그에 보시는 마지막 한마디에 뭐라고 저도 해봤거든요. 유산균을 막걸리에 도입하면 참 품질 좋은 막걸리가 나올 수 있다.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 무시합니다. 사람들 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활성화를 시키면 막걸리 어깨의 트렌드를 변화시킬 수 되는 아주 잠재력이 많은 균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유산균은 프로바이팅이자 여러분 초산맛과 유산맛이 틀리거든요. 초산은 식초 맛이죠. 유산은 젖산맛이죠. 젖산은 좋은 맛입니다. 초산은 강렬해요. 지금 진도 쪽에 가보시면 젖셋 막걸리라는 강조하기 초금만 젖셋 막걸리 그러니까 산모가 애기를 뱉을 때 젖이 잘 안나오면 막걸리를 마시니까 젖이 잘 나오더라 해서 그 이름이 젖셋 막걸리입니다. 그게 사실은 유산균 부분이 감조되면 아마 막걸리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바로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막걸리에서 누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누룩을 갖다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참 힘들어요. 누룩의 미생물이 제가 분리한다면 한 600종이 넘어요. 혐오 세균 곰팡이 유해 곰팡이 무해 곰팡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 누룩 안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누룩의 현실을 제가 보면요. 원래 전통적으로 전통양적으로 따지는 누룩양이 보통 20% 이상이 들어가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당금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산업팔인 양주장에서 20% 이상 썼다가는 거의 공장장 쫓겨납니다. 보따리 바로 쌓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해서 보통 2 내지 3%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누룩이 SP 기준이 있습니다. 300이라고 규계 기준 나와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거 나오는 누룩 회사 잘 없었답니다. 심판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막걸리 만드는 전통 막걸리 만드는 대본 회사 왜 누룩을 안 쓰느냐 1번 아까 말하셨으면 흙취가 납니다. 흙냄새 그리고 젊은이 틀는데 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쓸 수밖에 없느냐 천금으로 쓰는 겁니다. 약간 향기를 줘라. 원래 누룩은 발효제잖아요. 지금 발효제의 개인보다는 향을 조금 터치만 쓰는 현재 누룩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면 과학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 이 누룩을 과학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막걸리 또는 전통주의 발전에서는 아주 시급한데 사실 복잡해요. 표면에 어떤 균이 있고 내부에 뭐가 있고 또 한 번씩 보면요. 위험한 경우에 전통적으로 키우는 누룩이 앞으로 톡씩 나옵니다. 매주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검출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과학화하지 않으면 막걸리 사이에 두둠화 맞추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시스템 연구 미생물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겠다. 자 이게 나오잖아요. 누룩 미생물에 보고 600개 천종의 미생물이 있어요. 미생물 보고 맞죠. 그리고 이것은 효소를 갖는 곰팡이를 번지시킨 것으로서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주로 한국 비리 안 나오죠. 지금 막걸리 한국 결세 인데 거의 일본 백북균로 쓰죠. 그런데 사실 미생물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부산에 신라대학교 마컬리 세거 연구소로 내렸습니다. 그 교수님 연구를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역사에 알려진 동네 산성 누룩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가제를 수행하면서 겨렸던 결론 우리 전통 누룩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산균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백북균보다 황복균이 엄청나게 많더라. 우리 틀었던데 우리가 지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적인 대규모 양주형들아. 황국어 쓰면 절대 안 된다더라. 일반적이에요. 그다음에 유산균이 오염되면 술 다 부인다더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지식을 이상하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식려난다고 술 썩는다고 전혀 아닙니다. 국수닭이 아시지 않습니까. 유산균을 써야지 향기죠. 맛조 막걸리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자 이것이 보면 과거의 역구에 우리 전통노래에서 불이 대한 미세물 종류가 이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전부 혐오입니다. 이게 전부 곰팡이 종류입니다. 이 혐오는 하셨어요.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을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해외를 와봅시다. 이 분은 제가 만난 친구인데 오사마 야마다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일본의 일본 경우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는 많지만 제일 가까운 나라로만 일본하고 딱 한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양조미세물 연구한 일본 현황은 일본에 본 주류 총암 연구소랑 독립 행정 법인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국가관할 입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 일정정시장 있잖아요. 150년 전에 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전신했어요. 그런데 이 균이 어떤 균이냐 황국균입니다. 이 황국균을 가지고 1800 몇 년도 1800 되면 고정황 됐을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네이처 지란 잡지의 시기입니다. 황국균이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균은 일본은 고한 균이다. 우리는 황국할 때 국자를 누룩국자를 쓰죠. 얘네들은 나라 국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ational fund 이다. national fund 왜 이 균을 하나 발견하면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사케산업 일본의 간장산업 기코만 간장 아지노우드 까지가 엄청나게 세계시장을 석권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GDP의 이 균 하나로서 1%를 초조했다고 합니다. 균 한 마디 100까지 균 한 마디 그것도 100년 전에 발견된 균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실험실에 가보시면 이런 미생물 곰팡이를 계속 분리동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개발했고 매년 매년 발표되어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종각인데 난리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연구소에서 효모를 종류별로 내요. 이것은 바나나향 이것은 상피한향 사이다향 뭐 해가지고 쭉 내요. 내가지고 양조장에다 다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양조장마다 특색이 있는 청주를 만들기 위한 모든 정보나 금지 제공을 이 독립행정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급 연구자가요. 400명이나 우리나라 잽도 안되죠. 그것도 다른 연구가 아니라 술연구만 합니다. 술만 합니다. 오로지 미생물을 하면서 그러면 일련에 나중에 총리가 와요. 이 연구소로 일본 전역에 있는 사께를 갖다가 수백 종류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중에 저게 말하면 이 지방을 뽑아서 총리가 직접 트로피를 수위하면 흔깃발을 가지고 그 양조 전국 광고를 다 씁니다. 올해 최고의 사께 총리가 추천한 사께라고 해서 또 판매망을 전세계 판매를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돼 있는 게 이놈들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다음 이 막걸리 아시죠?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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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이라는 2차전의 작전이 있잖아요. 항공망만 나오는 거 이 도라가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토라 막걸리 이게 아마 동경이 있을 겁니다. 토라 막걸리가 원래 사께 공장이었는데 일본 애들이 사께를 안 먹기 시작하면 줄어들면서 국려지책으로 한국을 와서 보니 사께 공장보다 더 못하더라. 그래서 막걸리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겠네 해서 만든 게 토라 막걸리입니다. 일본 내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되어 있는 막걸리입니다. 자 그러시고 일본 줄 아까 교수님 말씀 표준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은 모든 술에 또는 특히 사께는 그 표준화와 캐릭터를 자꾸 지적이 났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쌀은 어디 걸 쓰고 정리도는 어떻고 도수는 어떤 게 정해보면 효모가 딱 정해져 있죠. 협회 효모 701을 썼다. 위술은 협회 효모 605를 썼다. 이게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자기가 운하는 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보할 때 제공합니다. 그래서 삽개 같은 경우에 보면 라데에 보면 규격이 있습니다. 산도가 얼마하고 향미는 어떤 향미고 효모는 무엇을 썼으며 쌀은 어느 지역에 몇 폰 더 쌀을 썼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와인도 AOC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막걸리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계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먹는 겁니다. 소비자가 정보가 없어요. 왜 막걸리 먹냐 맛있을 것 같아서 시원하잖아 비 오잖아 그 정보밖에 없어요.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막걸리는 아주 문제들이 계십니다. 이곳은 호주에 있는 호주 인구가 2,50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작아요. 여기가 어떤가 하면 AWR에서 오스테리안 와인 리서치 인스튜트 국립기관입니다. 호주 전쟁이 한 7에서 8군데 이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줄창 와인만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개선은 무엇까지 하는가 하면 우리는 쌀이 올리잖아요. 저희가 포도 올리잖아요. 포도농사 짓는 사람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미생물 지원해주고 다 합니다. 이 친구가 1,004살짜리인데 젊어요. 여기 보시면 AWRI 350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인효옵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품 보시면 와인효옵이 종류별로 출시되요. 연구소에서 스모키한다는 것 무슨 딸돈향 나는 것 담맛나는 것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와인은 사실은 와인은 우리가 프랑스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호주 와인이 중국의 수출 정도로 전세계 와인의 거의 랭킹 한 2위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와인 산업에 엄청난 미생물 등으로 투자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비혐오균이라고 있죠. 비양주형 혐오. 자, 이겁니다. 젊은 영어로 얘기해 들어요. 난 사카로마이세스 이즈 와인 메이킹이 되어있거든요. 혐오만 가지고 사카로만 가지고 양즙 와인을 만드니 좀 그렇더라. 그래서 비사카로도 와인에 도입하니 와인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 해서 저희들이 발표하고 광고하고 홍보까지 해요. 자, 우리나라에는 난 사카로 혐오스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한 군데도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크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난 사카로를 쓰면 식약처에서 못 쓰게 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식약체도 이야기하고 농림부도 이야기하고 녹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 보집니다. 나는 인정 못한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거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병행복발효절을 아주 복잡한 양국육식을 가진 나라에서 간단하게 포도에다가 와인 혐오 놔고 술 만드는 새끼들의 그 혐오도 연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도 정부에서 꽉 막고 있습니다. 쓰면 안 돼. 자, 이게 식약처 식품안전 나라 가시면 식품으로 원료 생활 목록입니다. 요 미생물 얘는 못 씁니다. 법으로 이게 전체가 180조 200조 집이 되어 있는데요. 또 기준이 있어요. 간장에만 써라 술에만 써라 리마티즈에만 써라 다 그거를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양도산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 요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카와찌라고 했는데 류치에이스를 받겠다는 게 농진청에서 하고 일본 균학에서 했다는 이름을 아쉽고 지금도 애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보도를 잘했고 지금 전통 노력의 발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 확보해야 되고요. 위생성 확보해야 되고요. 원료도 우리가 밀만으로 쓰니까 쌀으로도 있습니다. 콩으로도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게 됩니다. 아마 교수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들이 왜 이런 일이 없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국가에서 지원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막걸리가 국주라고 이야기 전도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호주나 일본이나 사실 우리나라 지금 레벨이 있잖아요. 일본 수준은 가야지 왔어요. 선지국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투자는 안 하면서 막걸리가 최고야 이거 안 묻어져거든요. 제가 과연 회장님이 계시니까 제안을 드린다면 차라리 우리도 국가 양조 청을 하는 것들이든지 청단이 정도로 해서 그러면 지금도 보면 진영청이 또 오시지만 한국식품연구회나 농촌진영청이나 국립농업과학 같은 데서 아주 뛰어나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오사만에 해가지고 모아 모아 모아서 권한을 주고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수를 살리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이래도 아시죠? 김치 최고 생산지거든요. 아시죠? 중국입니다. 우리 김치가 중국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중국이 동북공 지금 한봉도 자기 거라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조만간에 김치도 자기 거라 합니다. 왜? 생산나 세 개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막걸리 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홀히 얘기하면요. 막걸리 중국어랄지 몰라요. 아마 중국은 지금 막걸리가 활성은 안 돼있지만 맛 좋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기회들이 만약에 막걸리 중국어야 우리 민족이 만들었어. 우리 연구 데이터 다 했어. 어쩔 거예요. 다 뺏기는. 그날이 조만간이란 것 같아. 지금 전통식품의 발전 방향은 아까 말한 막걸리 장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농림부가 놓치지 않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김치입니다. 김치는 절대 안 놓쳐요. 안 놓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쌀이에요. 안 놓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막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이나 그걸 관리하실 위선에서 또는 재량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주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하다 보면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을 쓰면 안 돼. 혐오는 술량이 안 돼. 물론 전통주의 나가야 될 방향이 있고요. 소규모 그 다음에 아까 산업화 주제 아닙니까? 산업적으로 나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와인의 전통 방식을 있잖아요. 혐오 안 씁니다. 나무통에다가 아주머니들이 발 걷고 있잖아요. 발 씁니다. 그래갖고 다 한 번 와인 된대요. 되거든요. 그건 전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그거는 그대로 봐갖고 그거는 한 병에 200만 원 받는 거예요. 하지만 산업은요. 막걸리 한 병에 200만 원 받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럼 때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막걸리를 갖다가 누름만 가지고 만들고 액거 씌어서 따지는 순간에 쉽게 말하면 MZ세대가 뭐냐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옹구의 짓이라는 말은 옛날 것만 답수만 하면 오히려 퇴화됩니다. 옛날 것은 지키되 더욱더 발전을 색을 만들어야지 막걸리 산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오히려 와인을 배우시고 쪽팔리지만 사케도 좀 배우시고 위스키도 배우시고 다 배워서 그놈의 우리가 잘된가 잘못된지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 뜯어붙여 나가면 막걸리가 체계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막걸리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미야카나마 저희 센터에 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황국을 갖다가 양조에 도입하려고 제품까지 시제품도 만들었습니다. 황국도 생산을 했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홍국 아실 겁니다. 양조형 홍국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빨간색 마크앤리 체계화시킬 작업을 미생분학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두 혼합된 상태 스마트 누룩도 어느 정도 해보려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양조 발전에서 미생물 부분이 사실은 빠지게 되면 어쩌면 영혼이 없는 막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듣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